위험해! 오지 말아요! 네? 30초짜리 영상에 출연해 주세요. 출연료는 500 드릴게요. 정확히 30초만 찍을게요. 출연료예요. 이게 뭔가요? 현찰 500.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알잖아요. 아니,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난 그냥 선물 받은 케이크를 두고 왔을 뿐이에요. 비켜주세요, 업무 중입니다. 이 돈 정말 몰랐어요?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?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궁금해서요. 내가 찾던 사람이라서요. 근무 시간이에요. 들어가요. 그럼 내일 다시 오죠. 난 외할아버님께 받은 케이크를 그 손자에게 돌려줬을 뿐이에요. 그 돈 진짜 그 안에 있던 거예요? 지금 이러는 거 희롱인가요? 지금 이러는 거 희롱인가요? 지금 이러는 거 희롱인가요? 아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